지니의 지니 해이 지니의 지니경찰이에요 오늘은 지니가 지니가 일하는 회사에 나쁜 친구들이 있는지 순찰을 돌아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볼까요? 헬로 에하 에허 뭐야! 누가 여기에다가 응가를 땄잖아! 이거는 분명 칠봉이의 응가가 틀림없어! 칠봉! 안되겠다! 우디님 우디님! 칠봉이가 바닥에다 응가를 했어요! 바닥에 응가를 하면 안돼요! 미안해요! 다음에는 꼭 패드에다가 싸게 할게요! 알겠어요! 하지만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해요! 따라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여기에 들어가세요! 칠봉이 여기서 5분동안 있다가 반성하고 나와! 야! 영상을 보면서 먹는게 최고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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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할로와! 이게 슈퍼맨이 악기적인 면이지? 강희! 강희! 깜짝이야. 강희! 사무실에서 냄새나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배고파서 먹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구요. 으응! 돼요, 돼요!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따라오세요! 네! 아, 한 번만 봐주세요. 강희, 이리 와. 야, 데려가세요. 아, 한 번만 봐주세요. 다음부터 사무실에서 절대 음식 안 먹을게요. 강희, 안 돼요, 안 돼.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감옥에서 5분 동안 반성해요. 아, 한 번만 봐주세요. 여보세요? 야, 진짜 반갑다. 야, 대박이다, 정말. 너무 피곤하다. 근데, 계속 이끄리고 있다, 내 마음이 오래겠다. 정말, 이 마음이 오래겠다, 내 마음이 오래겠다. 큰소리 씨? 맛있는 거 먹자. 우리 케이크 또 먹고, 파스타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저기요, 저기요. 회사에서는 큰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면 안 돼요, 안 돼. 아,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조용히 통화할게요. 그래도 안 돼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따라오세요. 자, 핸드폰 주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돼요, 안 돼. 여기에서 반성하세요. 여보세요? 저기요! 제 폰 죽어가자고! 에하! 저기요, 저기요!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 게임을 하면 안 돼요, 안 돼. 죄송해요. 오늘 이벤트를 해서 그만. 따라오세요. 오, 노! 자, 안으로 들어가세요.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게임 안 할게요. 알겠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반성하세요. 오, 노! 잠깐! 이리 오세요! 캔을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어떡해요.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신경 쓸게요. 그래도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죠. 따라오세요. 여기에 들어가세요.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꼭 분리수거 할게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반성하세요. 에하! 나는 오늘 냄새나는 음식도 먹지 않았고 시끄럽게 떠들지도 않았고 분리수거도 잘했고 피임도 하지 않았어. 난 정말 최고의 직원이야. 잠깐! 이리 오세요. 왜요? 퇴근할 때는 불을 끄고 가야죠. 전기로 절약을 안 하면 안 돼요, 안 돼. 어머,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사람이 없을 때는 꼭 불을 꺼야 돼요. 전기를 절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 따라오세요. 자, 여기 안으로 들어가세요. 아쉽다. 최고의 직원이 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5분 동안 반성하고 퇴근하세요. 찌니는 퇴근해야지! 고맙다. 좋은 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